진짜 원숭볕 라이프스 마오뚜 고소하는데 너무 고소하다 매일 매일 이렇게 있는데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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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dare 귀를 먹으니까 다 맛있어 안녕하세요. 저는 진아린. 진태용! 오늘은 마오뚜! 무슨 마오뚜? 저는 면은 마오뚜. 이거 찰미는 마오뚜. 마오뚜이 마오뚜? 응. 마오뚜이 마오뚜. 어쨌든 간에 나 만드는 일은 힘들었어. 나도. 수박은 그냥 먹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? 먹기 불편하잖아. 절대 없이 고생했어. 아무도 그냥 먹지 않아도. 너무 힘들잖아. 다시 한 번 더 다시. 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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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. 너무 달아. 수박이 그냥 맛있는 거잖아. 매인 메뉴가 있는데. 잘했어. 매인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. 내가 만들어도 맛있다고 느끼는 거야? 왜 맛있는 거야? 진짜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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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화도 부터 옹자지우스 마오뚜. 아주 꾸들꾸들. 맛있겠다. 아, 고소한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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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원. 혹시 또 끓는 기름 부었는지요? 그거는 중식의 기본 아니야? 어쩐지. 너무 고소하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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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으로 너무 맛있어. 나의 기름만 있어. 밥. 홍길도 딱이다. 그럼 기름만 먹어. 흐흐흐. 내가 다 먹을게. 안 되겠네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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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많아라. 쌈을 딱 먹어주니까. 음. 음. 아이고. 피부 따갑뒀다. 되게 싫어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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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에방이 얼마나 맛있게요? 음. 푸흡. 음. 음~~ 양파에 이후로 오일투스 고주를 먹어도 되지 좀 더 디부샬라 내 생각엔 고주랑 마늘만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삼아 복근된다 5월 3일 7월 3일 음~~ 최고다 최고 요리 잘하는 오빠를 주니까 인생 행복하구loud 그리고 실 debeless 밥만 만든 동생んm.gあります 에어프라니 81만원 열공 데어프라니랑 포즈 närma kooko 어 Who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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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bbying 음~~~ 허억 전정볶이 빨개 세팅 완전 좋아 오예 분어수 나 이제 후식을 먹어볼까? 이거 멋지게 셰셉 보자 초코팩 좋아 좋아? 뭐 진짜 이거 먹고 먹어 아이씨 그냥 딱 따라 먹을게 맛있는 느낌 그래도 맛있다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뿌듯하다 내가 열고 먹는 건 싫은데 저 이거는 내가 열고 먹는 건 싫은데 중국에서 수박 망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하하하하 많이 먹어라 충실하다 게이 오더시아오쭈 좋은 하루 되겠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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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